여러분 오늘 먹을 먹방은 또 어 잠깐만 이거 젓가락에 짝찌개잖아 그냥 먹어야겠다 오늘 먹을 음식은 다시 돌아온 엽기떡볶이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직접 만든 이 왕계란말이 왕계란말이 거기에다가 모든 튀김까지 추가시켰어요 엽떡은 항상 맛있어 소리 안들린다고? 소리 들리는데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엽기떡볶이 비주얼 어? 계란 10개 좌우반전 했어요 골말식미다님 엽떡 너무 맛있어 남자친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주먹김밥 오 매워 꿀맛 꿀맛 아 배고판대 여기 오뎅에다가 주먹김밥 싸먹으면 맛있어요 음 차은목 축하하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고정매니저 해주실 분은 한 분 찾습니다 해주실 분 음 완전 맛있어요 저희 매니저님 끄인님 도와주실 분 한분만 더 구할게요 치즈는 추가 안했어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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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모델필명님 안녕하세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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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업데이트 합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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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내가 직접 한 계란말이 여기 안에 치즈랑 야채 넣고싶었는데 어 음 태양만초콜릿님 잠시 하실래요? 오케이 음 맛있어 저 햄버거요 10개 정도 먹어요 저 햄버거요 10개 정도 먹어요 으흠 태양만초콜릿님 고정매니저 하실 수 있으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쿨피스 음 음 내가 이번주 월요일에 먹었어? 엽떡을? 먹었는데 음 음 내가 이 쿨피스를 살짝 얼렸거든요 슬롯이 됐어 완전 맛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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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떡 약간 매워요 흠 흠 완전 매운맛은 이거 고정매니저 저한테 쪽지주세요 여러분들 흠 흠 흠 흠 흠 빅버거? 빅버거가 어디 파는거에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완전 매운맛 아니에요 흠 흠 흠 엽떡 흠 난 엽떡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꿀맛이다 꿀맛이야 흠 흠 흠 흠 얼마냐구요? 흠 흠 흠 21,000원 21,000원 으흠 흠 쯝 그냥 먹고 운동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끝나가지고 새벽에 운동해요 흠 흠 흠 흠 흠 추천난 엿독님 안녕하세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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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흠 오 맵다. 슬슬 매운데 엽떡은 약간 식어야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또이 때띠님 저 오늘도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자주 오세요. 방금 조수 떡볶이 먹었어요? 조수 떡볶이 또 매콤한데 약간. 저요 빌리부트캠프 합니다. 내가 볼링핀 잘 맞다고? 아 시원해. 여러분들 굴피스는 얼려 먹으십시오. 우리 홍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엽떡과 계란말이의 조화. 괜찮은 것 같네요. 아 맛있다. 참코더 샀어요. 한입 줄까요? 오케이. 여러분들 한입 드십시오. 엽떡 한입. 먹었어? 응. 네. BJ윤마님한테. 햄코더 샀습니다. 음. 이런거 말해도 되나? 음. 이 자은. 이맨님 안녕하세요. 아 내가. 어? 단무지를 안 먹고 있었구나. 참. 으음.. 대란말이 잘있어. 나 살림 잘하는 여자야. 어. 여러분들 추천에서 한 번씩만 들어주세요. 진영그런넨님 스티커 5개 감사합니다. 디지몬인예 스티커 1개 감사합니다. 엽떡을 왜 못먹어요? 계란말이 1개에요. 이거 계란 10개. 어트랙티브쏭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에코백 보내드렸어요. 맛있다. 엽떡 혼자서 나는 다 먹는데 다른사람들은 다 못먹더라구요. 응. 이거는 튀김. 모든 튀김 추가한거. 여러분들 좀 천천히 먹어요. 응? 천천히 먹자. 이거 제가 비세트 시켰는데 17,000원입니다. 천천히 먹자. 천천히 먹자. 이나가 해준 계란말이 먹고싶다. 자 한입 먹어봐. 내가 줄게. 한입 드시켰는데. 야. 아아 음. 요소나 생할비님 한개로 팽. 어 아니네. 한개 감사합니다. 난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 어울리네요. 티김 앞에. 티김 앞에 이거 단무지. 튀김. 계란말이. 이런 말이예요 엽떡은 항상 옳다 현모양처 행복하자 우리님 이나님 길가다 봤는데 어? 거짓말 나 보면은 아는척 해줘요 아 그래 순대도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엽떡에 보니까 순대도 팔더라구요 엽떡이랑 순대는 안 먹어봤어 음 당연히 아는척해도 되지 어 한샘이와 선초님 안녕하세요 엽떡 엽떡 그것은 딜리 응 응? 옛날부터 우리집이었는데 응 뭐? 길가다가 마주치면 밥 사주냐고? 이 사람들이 응? 내가 나중에 야외방송하면은 송도 소개시켜드릴게요 길가다가 마주치면 포옹해주나요? 응 허그해줄게 근데 근데 엽떡에다가 순대 찍어먹으면 맛있어요 저 원래 떡볶이에다가 순대 찍어먹는데 응 아 여러분들 콜피스 올려먹으세요 이거 진짜 맛있데? 응 나는 그냥 떡볶이에 있는 순대 많이 찍어먹는데 옆쪽에는 한번도 안 찍어먹어봤어요 저 스물세살입니다 떡볶이 떡볶이를 세숫대야에 드시네? 흐흫 이게 세숫대야로 보입니까? 흐흫 근데 우리집 앞에 엽떡이 특별히 잘하는거 같애 다른데 엽떡에는 튀김이 약간 좀 딱딱하거든요 흐흫 흐흫 흑 흑 계란말이 차별하지않아 흑 흑 흑 짜왕에 불닭볶음면 이렇게 해서 먹어봐 음 짜왕에다가 흑 흑 흑 짜파게티 대신으로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엽떡 먹으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애 흑 흑 흑 음 철지컨님 안녕하세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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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왕도 맛있어요 흑 저는 음식 거의 안남겨요 흑 흑 딱 제가 먹을 정량만 딱 갖고오기 때문에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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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 천천히 여기 안에 튀김이 안 들어있네? 나 튀김 추가시켰는데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건 따로 추가시킨 건데 여기에다가 원래 튀김 줬는데 이 자식들이 어디서 눈 소개만 하려고? 딱 걸렸어 전화해? 전화해? 놓고 운동하자 항상 맛있다 미나님 대구살때 어디 살아주셨나요? 아이고 박도론님 10개로 팬클럽 가입한갑습니다 2007번째로 와 감사합니다 음 음? 주비솔라짱님 한개로 팬클럽 가입한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추천드릴 단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꼭! 주먹밥 먹어봐요 아 이거 주먹밥 천천히 먹어야 하는데 엽떡은 엽떡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고양이 여기 지금 내 뒤에서 자고 있어요 그릇들 어디서 샀냐면은 이케아에서 샀습니다 그릇들 어디서 샀냐면은 이케아에서 샀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만약에 포퍼를 하면은 무슨 음식이 돌까? 이제 할 메뉴가 없어 할만한 메뉴가 없어 오늘의 메뉴는 세트비 19,000원인가? 17,000원인가? 아우 시원해 엽떡 푸파? 엽떡 이걸 어떻게 푸파를 해? 홍어? 와 홍어 먹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홍어 사밥을 딱 한 번 먹었거든요 한 번 먹어봤거든요 한 번 먹고 포기를 했어 홍어 세 마리 홍어 홍어 근데 홍어 등산하고 내려와가지고 홍어 사밥을 먹어봤거든요 홍어랑 고기랑 김치인가? 뭐랑 이렇게 싸먹는 건데 와 그래도 고기를 많이 싸도 홍어는 진짜 홍어로 나오더라 홍어 맛이 나더라 이 사람이 덩어리에 싸메사님 어서오세요 뭐? 계란후라이 천개?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철구님 스튜디오 가본 후기요? 어.. 뭐라고 해야되지? 화면에 나온 그대로 매운 거 그렇게 잘 먹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매운 거 좋아해요 음? 냄새나진 않았는데 되게 화면에서 본거랑 똑같았어 자장면 포파? 짜장면? 이케아 가구나 교륵같은거 어때요? 이케아에 싸고 예쁜거 많아요 엽떡에 계란 내가 계란은 직접 한겁니다 내가 계란말이 한거에요 계란 10개 넣고 낮방송은 랜덤 할수도있고 안할수도있고 그릇같은거 팔아요 이케아에 이것도 이케아에 썼어 어? 사랑해 레옹님 한겨루팬클럽 가입 반갑습니다 초코붕님 감사합니다 방송 안할때는 뭐하고있어요? 방송 안할때는 그냥 밖에 걸어다니는것도 왜이렇게 힘들어? 아 근데 방송안..방송을 짝히면은 갑자기 없대 초코붕님 음..일일매니저 드릴게요 저녁을 지금 먹을라고 기다리지 당연히 응 하하 으흠 그쵸 하하 배고파도 낮에 먹고 낮에 많이 먹고 방송하기 위해서 조금 참는거지 이나연 낮에 뭐해? 뭐해? 운동도 하고 그냥 왔다갔다 장보고 막 이러면은 시간 다 가더라고 뭐? 나이 23살을 넘으면 하락세야? 이 사람아 김태희도 벌써 30대인데 응? 그런 말 할 수 있어? 응? 전지혼도 30대인데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응? 하지원이 벌써 30, 18살입니까? 훈니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엽떡이랑 계란말이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하지원이 40대다 민충님 한겨루 팬클럽 가입 반갑습니다 자취는 왜 하게 된거에요? 우리집은 독립성이 강해서 일찍부터 나와 살아요 아 맛있다 아 여러분들은 엽떡을 엄청 막 매워가지고 잘 못 드시나보네요 저는 엽떡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이제는 약간 적응이 돼서 잘 먹어요 음? 녹빵먹으면서 궁금하네 3개를 이렇게 다 먹으면 나 거덜나 우리집 거덜납니다 아 점점 매워지는데 엽떡은 참 신기해 처음 먹으면 아 진짜 맛있다 이러는데 먹을수록 여러분들 먹방 보시면 날씬한 분들도 잘 드세요 엽떡도 중간맛 순한맛 매운맛 있죠 저는 중간맛 네 엽떡 다 부은 겁니다 현희님 어서오세요 인천송도 아 약간 식혔는데도 약간 맵네 저 배달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추천일 전 한마디만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아 여러분들이 자꾸 내 목소리 짱구 같다 짱구 같다면서요 내 목소리가 진짜 짱구 같다 내 목소리가 진짜 짱구 같다 내 목소리가 짱구 같다 이거 계란말이 내 목소리가 짱구 같다 음, 튀김도 먹을게요 와, 맵다 오딱님 어서오세요 언니, 방송한지 얼마됐어요? 이제 곧 100일 됩니다 곧 100일 됩니다 계란말이 케첩 뿌리다가 말았어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뼈 따지인 줄 알았다고? 어? 내가 이거 왜 케첩 이식이야? 응? 육덩님, 오늘도 여김없이 많이 드시네요 아, 맵다 아, 맵다 송도예요, 맛있는 거 해물찜 해물찜, 해물찜 맛있는 데 있어 음, 맛있다 사랑해 레옹님 9개 감사합니다 하... 아.. 계란말이 나 지금 여기부터 먹고 있어서 그래 엽떡 엄청 매운데 괜찮습니다. 저는 엽떡을 중독이 돼가지고 송도이 맛있는거? 송도이 맛있는거? 파스타. 파스타랑 피자. 엽떡 매운맛 아니고 중간 맛입니다. 사완짱님 어서오세요. 파스타 피자 맛있어. 파스타니까 또 파스타가 먹고싶네. 이런 이런 파스타가 또 먹고싶네. 여러분 저 쿨피스 하나 좀 더 갖고 올게요. 너무 맛있다. 대박 대박. 이거 봐. 얼었어. 슬롯이 됐다. 완전히 슬롯이 됐다. 보여줄게요. 와 슬롯이 됐음. 이거 봐. 이렇게 안에 슬롯이 됐다. 이렇게. 슬롯이. 슬롯이. 샤베트 샤베트. 어 그렇네. 약간 덜 달긴 하네. 그래도 완전 시원하다. 그냥 땡팠어요. 으응? 내가 삼십대라고? 미쳤어? 나 스물세살입니다. 조명때문에 잘 안보였어? 아 맛있다 와 엽떡은 너무너무 맛있다 이나야 튀김도 먹자 어? 튀김도 먹자 네 저 먹기.. 아 먹기전이래 방송전에도 항상 많이 먹었어요 응 그래서 늘 주변사람이 놀라곤 했죠 엽떡 배달의 민족 이나는 꼬봉님께서 매니저를 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시원하다 태양만 초콜릿도 마찬가지라 샤베트 저 운동해요 어흥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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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은 사칭을 맨날 해가지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흥 여러분들 추천제창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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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방은 어차피 안보이기 때문에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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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떡볶이 땡겨요? 떡볶이 한번 시켜먹어보세요 엄청 맛있습니다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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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поним 아흥 아흥 우와 떡볶이 제일 맛비시나 보다 세상에서 만들기 제일 어려운 음식이 떡볶이 해 엽떡 1인분이 안 돼서 다 못 먹어요 응 엽떡은 원래 한 명이 다 못 먹어요 네 자 их 마지막 초콜릿님과 오따님께서 3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저 먹고 2시에 화장실 갑니다 새벽 2시에 떡볶이는 만드는게 너무 어려워요 만드는거는 방법은 쉬운데 맛있기가 어려워 롤멘즈 핸명 향기 감사합니다 아이고 땅님 고마워요 아 소스 사서 만들면 된다고? 그 분식집에 파는 떡볶이처럼 못 만들겠어 태양은 초콜릿님 2개 감사합니다 어 딸님도 2개 감사합니다 엽떡은 다 먹고 다시 데워도 맛있고 차갑게 먹어도 맛있고 버미가 이야 우아 리나짱이 트룸했는데도 10개 감사합니다 계란만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 범위가님께서 또 10개 감사합니다 지금 먹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별로가 뭐냐고요? 없어, 오늘은 없어, 너무 맛있다 아우 매콤해 어? 뭐라고? 아, 오늘 별로인거는 나무, 나무 숟가락으로 안 먹는거? 어? 시기님! 한개로 팬클럽과의 반갑습니다 음? 아, 삶은 계란이 2개나 있구나? 이거는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으깨가지고 으깨가지고 태양분초콜릿님께서 으깨가지고 2개 감사합니다 롤모델필명님께서 2개 감사합니다 이거 으깨가지고 소스랑 쓱쓱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으깨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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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어? 와 모덕님 이번에 3개 감사합니다 음메님 10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으깨가지고 이거 소스랑 이렇게 슥슥 해서 먹으면 꿀맛 후음 후음 후으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음? 경찰 간부님 1개로 팬클럽과의 반갑습니다 응? 아, 불닭은 별로 안 매워요 음 불닭보다 엽독이 더 맵지 음 음 노른자랑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으흥 요리도 Ö 흑 영아 하트님 한개로 팬클럽 가입한 것 같습니다. 한개 더 썼으면 2015년 2015번째로 팬클럽 가입. 이것도 의미부여 해볼까? 잠깐만. 야무진 애유안님께서 한개로 팬클럽 가입 2015년째 의미부여충 인하 감사합니다. 야무진님 10개도 감사합니다. 야무진 애유안님 10개도 감사합니다. 와 2015번째 스무스? 야무진 애유안님 고마워요. 계란말이 요기 있어요. 쿨피스 너무 맛있어. 이나짱님 하루에 화장실 몇번가? 수시로 수시로 가요. 아 근데 엽떡에서 혹시 엽기 오뎅을 드시는 분도 있어요? 엽기 오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오뎅만 먹는 분들 근데 근데 오뎅만 먹으면은 맛없지 않아? 떡볶이랑 먹어야 맛있지 않아요? 떡볶이랑 먹어야 맛있지 않아요? 떡이 맛있는거 아니야? 어? 떡을 싫어하고 오뎅만 드시는 분도 계시구나. 어? 여러분들 추천드릴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매콤해 왜 스트레스 받으면은 왜 매운게 땡기는걸까? 신기하네 음 야무진 요야님께서도 떡을 안좋아하신다. 어? 나는 떡을 좋아하는데 어? 아 이것도 이것도 위험한 발언이다 이것도 어? 나도 오뎅을 좋아해 님들 또 또 하지마 알겠지? 엽떡 하나 사서 먹어요 아 떡을 좋아해 응 내가 엽떡 하나 사서 먹어요 아 엽떡 닭볶음밥 닭볶음탕도 맛있어 응 엽떡 닭볶음탕 맛있어요 아 여기는 음란막이 밖에 없나 이 사람들이 정말 엽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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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맛 엽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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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랑의 레옹님께서 백점 백점 만점 백점 백점 만점 백점 사랑의 레옹님 따봉 감사합니다 백점 선물 감사합니다 응 와 어색한게 컨셉이야 이해 좀 해줘 흠 쌍님 안녕하세요 내 배가 싶었어요 이거 반찬통이야 흠 흠 흠 흠 흠 흠 미국애들은 이런거 모르겠지 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거 모르겠지 미국애들은 스트레스 받아도 햄버거로 풀겠지 흠 흠 흠 흠 흠 안녕님 연기르 펜클로 까 Earth 반갑습니다 흠 흠 흠 근데 외국인도 이거 엽떡먹으면 중독을 될텐데 흠 크 처음에는 오오오오오우 오오오우 이건 다이리 그리고 모더 Eagle Jamie 흠 흠 불닭볶음을 먹다가 짜용이 해서 만져 나중에 국물을 밥 비벼 먹나요? 아니요 밥이 없어요 집에 그리고 엽떡에 밥을 비벼먹어? 대마보펜님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떡을 싫어해 좋아하는 것 같던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